지금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꼭 다뤄주십사,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보가 왔습니다. 폭행 사건 당사자들과 모두 접촉이 됐는데요. 양측의 주장 가감없이 전해드리죠.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의 몫입니다. 먼저 폭행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두 남성의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저 폭행이 벌어지기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제보자 분 얘기 들어보시죠. 보지도 않은 채로 갑자기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 자식들 다 있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죽으라고. 오늘 진짜 넌 죽어야 된다고. 목을 하도 쫄라서 아마 저희 엄마가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 기자. 네, 이게 지난 22일 5시쯤 한 아파트 단지 옆에 축구장에서 아이들 싸움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아이들 중 한 명의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난 아들한테 다가와서 네가 그렇게 힘이 세냐. 더 나이 많은 형들한테 데려가서 힘들게 만들겠다. 너희 엄마 아빠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겁에 질려서 울면서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됐고 당시 부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정어머니가 현장에 먼저 도착을 했고 뒤이어 남편이 갔는데 남편은 인사를 하면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거기 먼저 와있던 그 남성이 너는 뭔데? 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시작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결국 아들과 장모 또 단지 내 수십 명 아이들 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라서 실신하게 만들고 발로 얼굴을 밟아서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는 우리 남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맞았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폭행을 한 폭행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대방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욕설을 하면서 오더라고요. 얼굴을 들이박는 거예요.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며칠 잡고 서로 치손받았어요. 머리도 잡혀있어서 얼굴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요.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먼저 인수를 닥치기를 당한 것도 저고 그 사람이 한 대 때릴 때 저를 열 대 떨었다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많이 때린 건 맞지만 나도 맞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또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 다툼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열흘 전에 아이들 다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까지는 두 사람이 다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아이들 다툼이라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제보라는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보자 아들하고 친구들하고 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폭행을 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의 아들이 거기 와서 아이들을 밀치고 오히려 좀 바투를 일으켰다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보자의 아들이 사과해라 그랬더니 사과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아들이 문자로 욕설을 한 건 맞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 이제 폭행을 했다는 남성이 와서 일방적으로 이 제보자를 폭행을 했다. 이렇게 제보자 측에서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지금 폭행을 많이 했다라고 지목된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건 맞는데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아들이 이게 사과가 성의 없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아이들은 부모를 요구를 하고 제보자 아이들은 문자까지 보내서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폭행을 많이 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이게 노래팀에 지금도 그 애들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자기 아들이 저 애가 그렇게 했다. 나한테 욕설 문자 보냈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제보한 사람이 와서 먼저 시비를 걸고 이렇게 신랑이를 보내다가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다. 이게 뭐가 차이가 나긴 나는데 하여튼 공통된 건 있어요. 욕설 문자가 있었다는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느 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냐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도된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도된 대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양측이 다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저희가 딱 부러지게 가해자, 피해자라고 호칭을 못하겠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문자 때문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보했던 사람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보자가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특히 가해자 측의 아들 얘기를 좀 합니다. 가해자 측 아들이 울고 있는 제보자 아들한테 너희 아빠 지금 발렸다, 얼굴 빠왔다 라고 모욕하고 조롱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의 아버지가 제보자 남편을 폭행을 했고 그 폭행하는 모습을 아들이 너희 아빠 지금 당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은 지금 폭행 장면 딱 그 2분 남짓한 그 장면 하나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실제로 어떤 전후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행 당사자, 그러니까 더 많이 때린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펄펄 뛰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폭행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람 아까 그 맞아서 얼굴 나오신 분 말고요. 그분의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폭행을 집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주장은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신발을 또 바꿔 신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가해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운동화를 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해서 그래서 운동화를 쉬고 아내가 갖다 줘가지고 운동화를 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뭐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치고 받고 한편은 또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하지만 그 피해자라는 분도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일단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가 오히려 현장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폭행을 많이 받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일방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고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둘 다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갈립니다. 일단 제보자 측 주장인데 남편이 응급실 갔는데 폭행 당사자 역시도 진단서 끊어야 한다면서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가와서 너도 죽어야 한다 더 때렸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깡패냐 이렇게 받아쳤는데 그랬더니 가족 모두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또 경찰을 불렀다는 거죠. 남편은 입원 중에 급성 심부전까지 와서 치료 중이고 두통에 이명에 구토 증상 때문에 이런 뇌신경 추가 검사까지 받은 상태고요. 전치 4주 그리고 갈비뼈 부러진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진단서도 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폭행 당사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나서 많이 다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먼저 아강패랑 무슨 말을 섞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도 같이 욕이 나갔던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때 사진을 남긴 건 없지만 전치 2주 진단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냥 결론을 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쌍방이긴 한데 분명 한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사를 따질 때는요. 먼저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은 쪽이 많이 입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가해자 처벌을 받을 적이 생긴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주먹질을 한 게 사실이라면 피해를 많이 입은 쪽이 역시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싸움에 정당박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니라면 이거는 둘 다 입건이 되고 둘 다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좀 하겠죠. 그래서 좀 경중 진위 여부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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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